안녕 안녕 오늘은 이것을 보고 차려 예, 베이비 아, 예, 부스 이거 드릴게요 이집트 이스라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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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강한다고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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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강한다고 이런 노예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는 데이 점점 많아지니까 바로 왕보다 강하질까봐 이스라엘 사는 데이 노예로 삼았어요 바루왕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일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남자아이를 낳은 사람을 계속 숨기고 키웠는데 진짜 크니까 못 숨겨서 이 바구니에 담아서 딱딱하게 만들어서 물에 보냈어요. 이런 표가 있나요? 이 바구니에 담아서 딱딱하게 만들어졌어요. 네, 가리한 아들 하였어요. 아들이랑 아들 만나고 사다의 밥을 만들었다. 엄마께서 엄마에게 음료하여 혐의를 하였어요. 아들 아들아의 아들 요양이에서 모세스 방문을 주문했고요. 어, 바구니가 있어서, 아기들이가 나서 바구니 구워주는데, 어, 애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군주가 이거 키울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이거 따라다 놨어요 이 바구니를 이 소녀가 어 저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거 강의 건더죠 뭐 되라고 지었어요 어 근데 모세가 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이 죽이고 말았어요 근데 모세가 바로 왕이 바로 왕이 어 모세에 죽이려고 하니까 멀리 도망쳤어요 그래서 양떼지 돌보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났어요 완전 힘들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빨개 나무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데려오고 말하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적을 보여줄테니 아니 모세가 말했어요 저는 바로 왕이 갈 수가 없어요 바로 왕이 저희 쪽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했어요 내가 기적을 보여줄테니 이렇게 기적을 보여줄테니 따라서 날 하라 도팡이를 내려라 그래서 도팡이를 내렸어요 근데 뱀으로 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잡아더라 그래서 다리 잡았는데 도팡이가 됐어요 San Francisco 보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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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손을 쓰고 손을 쓰고 이스라엘 아이가 모세스는 점점 검은색으로 혈압했대요 아이가 꽂짓 피어자 어두욤 페로우 하나님 아이가 도팡이 어, 걔 또 기장을 보여줄 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 속으로 넣으라고 했어요. 걔가 넣었어요. 근데 피해보단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넣으라고 했어요. 근데 다시 나아진 거예요. I'm not a good speaker, said Moses. I'll give you the words, God said. Your brother Aaron can help. So Moses went to tell Pharaoh to set the Israelites free. 모세가 이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걸 바울 왕한테 보여주라. 그리고 또 너 형이 도와줄 거라고 했어요. 이만큼은 이거 어떻게 해. 예, 정답. 또 이, 이제는 색지. 활동해 볼게요. 해 볼게요. 빨긴 하. 먼저 초록색. 해 볼게요. 빨간 하. 빨간 하. 빨간 하. 빨간 하. 빨간 하. ilar okay. 아, 이렇게도 넣었네요. 어, 이렇게도per. 아, 이렇게도 넣었어요. 어, 이렇게도 넣었어요. 색색? 색칠? 색칠? 색칠을 해볼게요. 응. 색칠. 받아봐. 저거? 뭐les장해reci Purdue? 라이브 도라이브 그라이브 그라이브 또 이 거 bold 그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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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잘 안됐다 됐다 얘는 테두들 도리는 이 색이 어울리겠죠 그 다음에 꽃 꽃은 노랑 아추황 그 다음에 여기는 빨간 꽃 또 돌이 있네 이 mu innen 있어도 합니다 하늘은 어떻게 할까요? 하늘에서는 밤으로 할까요? 아침으로 할까요? 아이앤칫 기만하네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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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둘도 있네요 아이앤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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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Woo! 아니 여기 여기 들어가 이렇게 otherwise bad things will happen to you But Furrow would not listen 어 그래서 모세가 봤어요 어 우리 백성들이 백성들이 도와주시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하나님을 위해 찬양해야 돼요 라고 했어요 근데 바로 왕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제일 큰 강이 피로 보냈어요 물이 다 피로 보냈어요 그리고 또 개구리들이 막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또 파리테가 오게 했어요 이래도 계속 계속 바로왕이는 백성들을 안줬어요 오리는 잘 살고 있어요 바로왕의 가족이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일은 고통에 당하본 적이 없어서 계속해서 그래서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왕의 가족이 잘 살고 있어요 나쁜 게 내리게 하고 멧뚜기 떼가 오게 해서 남은 음식이 다 넘어뜨렸어요 아홉째 아홉 번은 근데 아직도 바로 방해하지 않으니까 3일 동안 비 없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희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들이 첫째 아이들도 다 죽일 테니 근데 염소핏, 양해핏을 발라도 내가 이 집는 건너뛸 거라고 이사희 사람들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여야 하니까 바오랑이 자기가 한 번도 고통을 봐온 적이 없어서 그래서 아들이 죽게 되니 고통이 받았어요 그래서 슬펐어요 너무 그래서 백성들이 줄 거라고 다시는 내 앞으로 오지 말라고 했어요 예, 정답!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줄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왔는데 어땠어요? 아저씨나요? 김한테 다음에 또 봐요 바빠이 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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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더 furious